성경 1년 1독 전체를 통으로 공부해야 할 유일한 책입니다 먼저 오늘의 굿뉴스 11기상 18장에서 19장의 통수업 5가지 포인트입니다 첫째 북이스라엘은 3년 동안 가뭄이 계속되자 엘리아와 아합이 썰전을 벌입니다 둘째 엘리아는 아론의 첫 제사 방식으로 갈멜산 대결을 청합니다 셋째 이세벨은 공개적으로 엘리아에게 자객을 보냅니다 넷째 모세는 애구방 바로를 피해 엘리아는 이세벨의 자객을 피해 광야로 도망했습니다 다섯째 엘리아는 호랩산에서 엘리사와 7천명에게 전달할 제사장 나라 사명을 부여받습니다 성경은 소리내어 읽을 만한 유일한 책입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역사순 1년 1독 통독 성경으로 오늘의 굿뉴스 11기상 18장에서 19장을 함께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제162일 11기상 18장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와의 말씀이 엘리아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아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왕국 맡은 자 오바다를 불렀으리 이 오바자는 여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자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합이 오바자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래하면 말과 노세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자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오바자가 길에 있을 때에 엘리아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아여 당신이시니니까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아가 여기 있다하라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당신의 하나님 여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느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아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를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아가 여기 있다하라 하시나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내가 여와의 선지자 중에 백 명을 오십 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아가 여기 있다하라 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이리이다 엘리아가 이르되 내가 숨기는 망군의 여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느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오바리아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며 아합이 엘리아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아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얘는 여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할들을 따랐습니다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할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아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아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할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할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와의 이름을 부르지니 이에 불러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엘리아가 바할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할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할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재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아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적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며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엘리아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며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재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집하에 수요를 따라 엘리아가 돌 열두 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재단을 쌓고 재단을 돌아가며 곡식종자 두 세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관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재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아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재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할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은지라 엘리아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엘리아가 아압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압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아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활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일곱 번까지 다시 가라 일곱 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압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찰을 갖추고 내려가소서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압이 마찰을 타고 이스루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아에게 이맘에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루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압 앞에서 달려갔더라 열한기상 19장 아압이 엘리아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아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완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하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한 이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증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하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어라 내가 갈 길을 다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사십주 사십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랩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균의 하나님 여하께 열심히 유배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순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자를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미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하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하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하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하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하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하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아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의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아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근의 하나님 여하께 열심히 유배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순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재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미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를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스게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세의 아들 예우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모올라 사바스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우가 죽일 것이오 예우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천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지 아니라 엘리아가 거기서 떠나 사바스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열두 결의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열두째 결의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아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아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근에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아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갈에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결의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워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아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오늘 우리는 열한기상 18장에서 19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엘리아는 목숨 걸고 아압에게 갈멜산 대결을 신청했습니다 이 대결은 바할과 아세라 선지자 총 850명과 엘리아 한 사람의 대결이었습니다 갈멜산 대결은 엘리아가 제안한 대로 각각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의 이 붓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때 재단에 불로 응답한 신이 참신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바할과 아세라의 재단에는 당연히 불이 내려오지 않았고 엘리아의 재단에는 하나님께서 내리신 불로 재물뿐 아니라 주변에 물까지 다 타버리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갈멜산 사건은 죄악의 길에서 조금 더 벗어나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께서 직접 보여주신 눈높이 기적이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 이후 엘리아는 이세벨이 보낸 자객을 피해 광야로 도망합니다 도망하다가 로뎁나무 아래에서 그리고 호랩산에서 지쳐있는 엘리아에게 하나님께서는 하사엘, 예후 그리고 엘리사를 통해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도록 사명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이끌어 가시겠다는 계획에서 조금도 물러섬이 없으십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세상 뉴스를 넘어 굿뉴스 성경으로 행복하시고 굿뉴스 성경으로 승리하시는 멋진 하루 되십시오 와우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